전주시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엄격하게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주시는 업무 특성과 구체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자체 운영 규정 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만듭니다. 지침은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또는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취득 여부 확인 방안과 신고 방법, 그리고 징계 방안 등입니다.